우산은 어디 하나 꽂혀 있지 않나요? 아 여기에요? 여기? 아 엄브레일러 여기 있어 내려서 여기서 꺼내는 게 제일 빨리 열 수 있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안 떨어지도록 저 안에서 배수 시설이라 되어 있고 말려주기까지 한다고 제가 이거 가격을 들었는데요 얼마에요? 납득할 수 없는 가격 X만 원대라고요? X만 원대라고요? 우산? 예만 하나 어디 갈까?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아 차를 차를 안 갖고 왔네 아 정신이 진짜